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크로마키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띄우면은 제가 미리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사진 3개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무대를 이러한 사진에 무대를 넣어서 크로마키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크로마키는 타임라인의 첫째 줄이 아닌 둘째 줄 이하에서 둘째 셋째 넷째 여기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로 갑니다 먼저 레이어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 미디어있죠 미디어를 찾아갑니다 미디어에서 크로마키 한 동영상을 가져와야 됩니다 저는 이 폴드로 가서 제가 만든 크로마키 무대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현재 무대를 하나 터치했습니다 자 이런 동영상인데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면 이런 커텐이 지금 현재 열리죠 이런 무대를 뒷배경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걸 터치한 다음에 터치된 상태에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임레이어에서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이것은 화면 분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꽉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화면 분할을 해서 이걸 딱 누르면 화면에 꽉 차게 됩니다 자 제가 이걸 터치해 볼게요 딱 터치하니까 화면에 꽉 찼죠 그리고 이제 다시 화면 분할을 터치해서 뒤로 나가서 여기 가시면은 아래의 타임레인에서 크로마키 할 동영상을 가져온 그것이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된 상태에서는 세부 메뉴에서 크로마키라는 것이 뜹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적용이 있죠 적용 적용의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자 이걸 터치했는데 크로마키라는 것은 이렇게 같이 화면에 블루 푸른색깔이나 혹은 그린 초록색을 없애는 거죠 그런데 이걸 터치했는데 안 없어지죠 없어지면 다행이지만 안 없어져요 그때는 이게 키칼라 있죠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키칼라를 제가 터치하겠습니다 키칼라를 터치하면은 지금 푸른색을 없애려는 거죠 여기에서 푸른색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이걸 선택을 하고서 저장을 누르면은 저장을 누르니까 어때요 보세요 여기에 푸른색깔이 사라졌죠 화면에서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여기 적용이 있죠 적용 이것을 자 적용 이것을 터치를 해제하겠습니다 해제하니까 여기 푸른색깔이 왔죠 블루가 이걸 적용을 다시 눌러 보겠어요 그러면 이 화면의 색깔이 없어질 것입니다 터치했어요 자 없어졌죠 이와 같이 푸른색깔이나 그린초록색을 없애고 그 뒤에 있는 화면을 보이게 하는 것이 크로마키입니다 여기 첫째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화면에 뒤에 무대에서 사람이 나타났죠 자 여기서 이렇게 무대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색깔 한색깔만 없어지는 것이 크로마키입니다 이와 같이 크로마키를 적용해서 뒤에 화면과 앞에 이 무대 화면을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크로마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크로마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이 부분인다든가 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눌러 보면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키컬 키 여기 보시면은 키컬러 있죠 여기에서 자 여기 보세요 키컬러 있죠 이 색깔을 그린색일 때는 이걸 누르고서 초록색에 맞춥니다 다시 터치해 볼게요 여기에서 초록색일 때는 초록색을 선택하고 블루일 때는 블루 색깔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외에 색깔은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상세 설정 이라는 것도 있죠 상세 설정 이것도 터치해 보면 알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더 자세히 이렇게 크로마키가 된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크로마키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nume at k-a-vi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